깜짝이야 더 이상하지 않아 조금 다르고 특별할 뿐이야 김두식 암호명 문상 요양기구 최정예 블랙요원 우룡포 조직의 공을 세워서 개인의 파워를 덮도록 하네. 이미 월등은 오감의 소유자. 괴물이 아니면 죽어야지. 쓸모없는 거니까. 명심에는 정식 작전이네. 이거 언젠간 보여드리고 싶네요. 눈을 잃나 하늘을 날려. 난 지금 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문명이 유전된 게 맞습니다. 미안해. 특혜선 안 돼요. 절대로. 자식이 정원고등학교 다니나요? 당신들은 자식을 숨기려고 해. 왜? 나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내 비밀도 얘기해 줄게. 나 안 줘. 나 진짜 안 줘.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